서울시의 강남구 논운동 99일 김승현. 잊어버리지 말라. 니 이거 잊어버리면 너네 식구들 다 죽는다. 구남아, 니 한국과 사람 하나 죽이고 그래. 이게 농담인 줄 아니? 니 이기서 그 돈 다 못 문다. 니 아까에 바람 났다니까. 바람 나는 아까에 니한테 도움을 써줄 일이 있니? 다시 시작해라. 그 사람 손가락 가져와야 된다. 손가락. MG. 어휴 깜짝이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 나오냐고. 경찰을 살해당한 김승현 교수의 손가락이 없어진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사건이 계획된 청구 살인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암마부터 룸사로까지 최다 106번 해. 지금 당장. 여기에서 제일 높은 룸은 누구야. 돈이 얼마가 들어왔든 당장 찾아. 조용히 해. 정해 주시는 중. 조용히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